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넥스트일레븐, 토지공개념, 빈지워치, 투키디데스함정, 내부자거래, 와타나베 부인, 치킨 리틀, 역선택, 디폴트, 장수명주택, 유리천장, 유리절벽 이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6페이지 보겠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게 대출치급시 지키도록 권고하는 지침으로 주택경기 과열 양산과 투기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자 부동산시장이 유입되는 자금의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돈 빌릴 때 좀 봐가면서 빌려주라는 얘기죠. 그 가장 큰 취지는 뭐다? 우리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걸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두 번째 차세대 성장국가 11개국이라는 의미로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먼삭스가 만들어낸 말이다. 성장 잠재력을 감안 새롭게 떠오를 시장으로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한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등을 넥스트 일레븐, 넥스트 일레븐이요. 열한가지 국가로 명명했대요. 사실 이런 데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빠질 때가 됐는데 넥스트가 아니라 뭐 한국이 저번 시간에 보면 30, 50클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언급되면 좋은 거죠. 자 다음에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토지를 공공공리에 적합하도록 이용하자는 개념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공공공리에 적합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 자기 토지라고 해서 막 함부로 이렇게 토지를 공공재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건데 이게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 공개념 다음 드라마와 같은 연속성 있는 콘텐츠를 몰아서 보는 행위를 일컫는 신조어다. 폭음, 폭식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빈지와 본다는 뜻의 영어 단어 워치가 결합한 용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빈지워치겠네. 그죠? 빈지워치인데 콘텐츠 생산과 공급, 유통 방식 등의 변화를 한 번에 몰아보는 콘텐츠 소비 행태가 확산되면서 빈지워치라는 말이 등장했다. 빈지워치 요즘에 드라마 같은 거 한 20편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분들 계세요. 저기 주변에 저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20편 끝날 때까지 안 보고 막 참고 있어. 주변에서 재밌다고 그래도 참고 있다가 하루에 몰아서 주말에 밤새서 다 보고 그런 행태를 빈지워치라고 하는 겁니다. 드라마는 여러분들 몰아서 보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 매주마다 기다리면서 보는 게 더 재밌어요? 둘 다 재밌어요. 재밌는 드라마는 어떻게 보든 재밌어. 몰아보든 끊어서 보든 다 재밌는데 재미없는 건 어떻게 봐도 재미없습니다. 자, 97페이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의 자리를 노려 주도권 경쟁을 할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투키디데스가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주도권 경쟁을 벌였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그리스 역사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미국 정착자 그레이엄 앨리스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마치 이때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갈등처럼 어떤 1등에게 도전하는 2등 그런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서로 원치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뭐예요? 이 어떤 1위, 세계 1위가 지금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노려서 1위와 2위와 싸우면서 많이 어떤 피해를 입는 상황, 둘 다 피해를 입고 주변에도 피해를 주는 상황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 때문에 발전을 잘 못하는 상황. 그 다음에 유가증권 발행기관의 내부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일반 투자가 보다 먼저 인지한 정보나 가격과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이용하여 관련 주식의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뭐냐면 내부자 거래라고 하죠. 내부자 거래. 그 다음에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에나를 빌려 외화로 환전한 뒤 외화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일본의 주부 투자자들을 여기 답이 나왔네요.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합니다. 와타나베 부인.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의 개인 외환 투자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냥 사용되고 우리나라의 복부인 뭐 그런 개념이 있었죠. 예전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와타나베 부인, 일본에서는. 자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서 지나친 비관론적인 투자자를 부르는 말이다. 영국의 전래동화의 캐릭터인 답이 여기 또 나왔네요. 치킨 리틀이에요. 치킨 리틀. 치킨 리틀이 하늘에서 떨어진 도토리에 머리를 맞았는데 하늘이 무너진다고 착각해서 대재앙이 일어났다고 소리치며 다닌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치킨 리틀. 굉장히 비관적인 투자자들. 우리 닥터 둠이라고 우리 요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닥터 둠은 곧 망할 거다. 그래서 굉장히 비관론적인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을 일컫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일맥상통한 거죠. 치킨 리틀하고. 그 다음에 98페이지. 정보의 비대칭이 있어 거래 당사자 중 정보가 한쪽에만 있는 상황에서 정보가 없는 쪽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역선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쪽은 거의 나쁜 물건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중고차 시장에서도 역선택이 굉장히 경제학에서 정보의 비대칭에서 중요한 건데 정보가 없는 사람은 나쁜 물건만 사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물건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중고차 시장이라든가 그런 정보가 비대칭한 상황에서 역선택을 경제주차가 여러 번 하다 보면 그 시장에 안 가게 되겠죠. 질 나쁜 상품을 속아서 계속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폐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정부의 비대칭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경제학에서 비효율성을 일으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사정에 의해서 원리금 지불 의무를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가 디폴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디폴트라고 그러죠.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노후와 주택의 대안으로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용이성의 3대 특징을 갖춰 오래가고 쉽게 고쳤을 수 있는 공동주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장수명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능력을 갖춘 여성이 직장 내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맞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을 우리가 유리천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 거는 기업 등 조직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인 일을 진행할 때 여성이나 약자를 고위직으로 임명하고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현상을 우리가 유리절벽이라고 해요. 희생양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개념이죠. 희생양 삼아서. 그래서 오늘은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